저번 시간에는 Timeline.j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Timeline.js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전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 Timeline.js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신이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Timeline.js라는 것을 통합하려고 하면 역시나 프로그래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HTML, CSS, JavaScript, JSON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Timeline.js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화면에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내려가 보시면 중간쯤에 Ab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GitHub 프로젝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이동을 하는데요. GitHub이라고 하는 곳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개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 있는 ZIP라고 하는 버튼이 중요합니다.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Timeline.js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제 서버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서 거기서 이것을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인포그라피 수업에 링크를 건 것처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약간 지식이 필요합니다. HTML, CSS, JavaScript 그리고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지금부터 할 거에 대해서 잘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코딩 웹서비스 만들기 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완주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콘솔 환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의 서버 상황이고요. 저의 서버에 아파치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파치 웹서버의 다큐멘트 루트, 즉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이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뒤지는 이 기본 디렉토리는 따따따 루트입니다. 그 밑에 따따따 인포그라픽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제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우선 GitHub으로 이동을 해서 GitHub에서 여기 ZIP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저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알게 된 거죠. 자, Wget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요. master.zip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그리고 저는 이 ZIP 파일, 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을 풀어야 되죠? 이 압축을 풀 때 이 서버에서는 언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sudo apt-cat install master 아, 언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리눅스, 그 중에서도 우분투 배포판입니다. 참조하셔야 돼요. 자, 언집, 저는 이미 언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master.zip,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timeline.js-master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자, 저는 이게 디렉토리 이름이 복잡하니까 좀 쉬운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mv, mv는 파일을 이동시킨다, 디렉토리를 이동시킨다인데 이름을 바꿀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timeline.js-master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timeline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ls-a를 보면 아까 있었던 이름이 timeline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timeline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example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examples라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 timeline, js라고 하는 솔루션을 일단은 구동을 시켜볼게요. 항상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특히나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실행시키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반입니다. 자, cd, examples하고 엔터를 치면 examples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죠. 여기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example-google-spreadsheet.htm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제이고요. example-underbar json.html이라는 것은 json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example-underbar json.html 파일을 웹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IP는 이렇습니다. 192.168.196.129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가상머신의 IP이고요. 여러분이 이 주소로 접속을 해봤자 접속이 안될 테니까요.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다큐멘트 루트가 어디라고 했죠? 바 따따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examples라는 디렉토... 이 example-underbar json.html이라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따따따 뒤쪽에 있는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열려고 하는 파일은 example-underbar json.html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이 주소를 슬래시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제 파일을 구동시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소스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자, vi-example-json.html 자,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은 저는 vi라는 에디터를 썼는데 에디터는 자기가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재미있게도 timeline.js라고 이렇게 텍스트로 그림을 그려놨죠? 예, 만든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github의 홈페이지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 timeline.js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구동할 때 여러 가지 기본값, 이를테면 폭은 얼마나 할 것이고 높이는 얼마나 할 거고 몇 번째 슬라이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width 값을 100%로 하게 되면 이 timeline.js가 화면을 100%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height를 600으로 하면 예, 높이가 6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start at 슬라이드를 4로 하게 되면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하고 zoom의 adjust를 3로 하게 되면 예, 3단계 줌이 적용된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뜻이죠. 뭐 기타 등등의 것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이 소스 코드에 보시면 자, 바디 태그 위쪽에 timeline-embedded라고 하는 id값을 가지고 있는 div 엘리먼트 밑에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죠.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에는 timeline-config라고 하는 자바 스크립트의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변수에다가 객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객체에 width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100%, height가 100%, 그리고 소스가 example-underbar-json.js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height 값을 한 600으로 바꾸고 내용을 한 번 열어볼게요. 600은 600보다 더 작게 하는 게 잘 보이겠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timeline-js라는 솔루션에 이 높이 값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source-underbar-json.js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timeline-js에 나타나는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각각의 사건들 이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가 소스가 example-underbar-json.json이라는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파일을 한 번 열어볼게요. 자, vi-example-underbar-json.json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형식의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 데이터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이 timeline-js의 json의 화면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데이터의 내용은 자, github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일 포맷의 js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 json의 포맷에 맞게 여러분이 timeline-js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를 잘 보시고 여기 있는 포맷에 따라서 json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timeline-js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timeline-js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timeline-js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건의 흐름들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용자를 대신해서 여기 있는 이 json 파일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json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timeline-js에게 제공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timeline-js가 여기에 포맷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timeline-js 구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맷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 밑쪽에 생활코딩해 보시면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걸 참조하시면 여기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timeline-js이라고 하는 것 밑에 이거 json이라고 하는 겁니다. timeline-js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밑에 다시 객체가 나오는데 그 객체에는 headline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headline은 이 timeline-js 전체에 대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type, text, asset 이렇게 있는데 asset의 미디어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timeline-js가 이미지 또는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기 좋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ate라고 되어 있는 것 안에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는 이 배열이라는 뜻이고 그 배열 안에 여러 개의 객체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객체 하나하나가 예 여기에 타임라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art date라는 것은 그 사건의 일어난 시점 end date는 끝나는 시점 headline은 그 사건의 제목 text는 본문 tag는 그 사건을 카테고라이징 할 때 쓰는 것이고요. asset라는 것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들을 기술해 주게 되면 여기 적혀있는 것이 이미지면 이미지로 표시하고 동영상이면 동영상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완성하고 뒤에다 콧말을 찍은 다음에 또 다시 이것과 동일한 중괄호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사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포맷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예제에 있는 example underbar storify underbar json 스토리 파일이 아니고요 . json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면서 그것이 예제 파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json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timeline.js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예제에 보시면 example underbar storify.html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예제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torify.html 이라고 해서 내려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timeline underbar config 이라고 하는 이 값의 소스로 httpstorify.com 뒤에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slash test 라고 하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주소는 스토리 파일이라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주소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처럼요. 이것을 복사해서 여러분이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스토리 파일이라는 서비스의 어떤 페이지를 이동을 하는데요. 스토리 파일은 기본적으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적용된 서비스입니다. 큐레이션은 무엇이냐면 이 단편적인 데이터 또는 단편적인 컨텐츠를 조합해서 새로운 맥락의 컨텐츠를 만든다 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유튜브 또는 트위터 또는 플리커 이런 여러가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 파일을 이용해서 그런 여러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해 놓게 되면 이 타임라인 제이에스가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읽어서 타임라인 제이에스라고 하는 이 형식에 맞는 비주얼로 화면을 구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소스에다가 제이슨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아니라 스토리 파일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여기 이그젬플에 제이슨이 아니라 스토리 파이 html 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타임라인 제이에스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은 바로 스토리 파이라는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 네 이리로 가고요.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로 가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타임라인 제이에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타임라인 제이에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에게 타임라인 제이에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의 형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타임라인 제이에스에게 제공을 해주면 타임라인 제이에스가 그것을 읽어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화면을 구성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솔루션이니까요. 잘 보셨다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